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언론임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지금 미더버 업법편 오리엔테이션인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여기다 챕터 1에서 준동사, 동사를 띄워놨잖아요. 이거부터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제 업법 강자만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죠. 미더버 업법편이 있고, 괜찮은 업법편이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저런 업법과 관련한 강자들을 많이 낼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선생님들과 조정식의 업법관계랑 뭐가 다르냐. 혹은 미더버 업법편과 네가 진행하는 또 다른 괜찮은 업법편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건 그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꼼꼼하게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패스로 일단 강의부터 담아놓는 이런 시대에는 강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아놓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다 보니 듣다가 중간에 막 이거 나한테 안 맞는데 하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OT에서부터 그냥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띄워놨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두갈식처럼 설명을 드리면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더버 업법편은 애초에 업법에 대한 세세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강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어문법이라는 영역이 영어문법이라는 게 되게 방대한 영역이겠죠. 영어문법이라는 게 이만한 영역이라고 친다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만 학교 내신에서 다루는 문법의 영역은 조금 약간 이상해요. 이렇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영어 문법의 영역을 초과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죠. 초과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이제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내신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문장을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거죠. to, to를 so that, can't로 바꾼다든가 혹은 완료 시제에서 계속 경험 결과 완료적 영법을 구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원어민들도 잘 모르는 문법적인 내용들인데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신 영어 문법은 이 정도 범위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능 문법은 사실은 다루는 내용이 한 이 정도에 걸쳐져 있거든요. 내신보다 훨씬 더 범위가 적어요. 내신보다 훨씬 더 범위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어 문법의 모든 부분을 방대하게 다뤄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에서 관사 파트 있죠. 어랑 더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 이게 2005학년도 평가원목의고사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그 전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교과관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분 이것도 수능에서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수능에서는 아예 없고 평가원목의고사는 딱 한 번 있어요. 이러한 파트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어법 문제들의 실질적인 시험장식 접근 방식을 가르치는 게 이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다루고 있는 어법 영역은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하고 정해져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영역들만 가르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평가원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12년 이후로 평가원은 출제 매뉴얼이라는 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2012년까지만 해도 제가 강사생활을 하던 초창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평가원은 출제 매뉴얼을 외부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평가원 출제 매뉴얼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평가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 평가원의 생각이 이런 게 아닐까? 라고 귀납적으로 추측해보는 것 뿐이죠. 평가원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뿐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견제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 최근에 평가원이 내는 어법 문제는 확실히 조금 더 옛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한때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막 도입되는 고시점까지만 해도 평가원은 문장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동사가 들어가야 될 짜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 다음에 능수동을 묻는 능력 이런 이제 통사론적 구조의 문제들을 되게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통사론적인 것들을 많이 내긴 하지만 이것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좀 변화했어요.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뭐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니 없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위치의 사용이 얼바른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말하자면 이게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수능의 초창기에 더 가까운 한 94, 95학년도 이때쯤 나오던 문법 문제들이 다시 좀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문법은 확실히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특별하게 트렌드가 있어서 이 패턴만 쭉 익히고 되는 게 아니라서 최근에 몇 개년의 기출만 모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1994학년도에 수능이 처음 출제됐을 때부터 2024학년도까지 수능의 31년간의 역사에서 나왔던 평가관이 됐던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책은 다시 한 번 첫 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이 강좌와 이 책은 첫 번째 실전적인 문제풀이법을 다루게 될 거고요. 실전적인 문제풀이법을 다루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수능이 처음 출제됐던 9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평가원이 출제했던 모든 문항을 단순히 실제 문항의 형태가 아니라 문장별로 다루 해체해서 제가 다뤄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풀어보기 위해서 4관 기출 문제 적용해보는 훈련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은 내신 대비용 강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신을 대비하는 고 1, 2학생이라면 이 수업보다는 차라리 괜찮은 업법현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수능 문법을 대비하는 학생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4관이나 경찰대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효과를 볼 만한 수업일 겁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챕터 1은 중동사와 동사인데 이 파트가 지금까지의 수능의 기출들을 쭉 따져봤을 때 출제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서 먼저 넣어놨어요. 용어가 조금 까다롭죠. 중동사는 뭐고 동사는 뭐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중동사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동사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 동사는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우승 준우승 자 준우승이라는 건 여러 참가자들 중에서 우승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준우승이 진짜 우승은 아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준 동사도 뭐냐면 동사에 기반을 두고 모양을 죄송해요. 모양이 아니라 동사에 기반을 두고 동사가 아니도록 사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말이 되게 어렵다. 우리말로 얘기 한번 해볼까? 책을 읽다. 책을 읽다. 동사죠. 근데 이걸 다른 문장 속에다가 넣어보자고요. 어떻게? 책을 책을 은 중요하다. 피님. 책을 읽다 는 중요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 소리죠. 읽다를 어떻게 말로 바꿔야지 자연스럽나요? 책을 그렇죠. 읽는 것 이렇게 해야 책을 읽는 것은 자연스럽다. 읽는 것은 중요하다. 내용이 잘 자연스러워진다고요. 보세요. 동사에 기반을 해서 말을 만들 때 실제로 얘는 동사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중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에도 이런 중동사가 있어요. 오케이? 이 중동사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절대 원칙은 뭐냐면 어머나 문장에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문장에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 단 단 단 접속사는 동사의 개수를 추가해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접속사가 뭔데? 어렵지 않아요. 제일 편한 건 뭐냐면 WH가 붙거나 HOW가 붙는 말들 AND요 BUT이요 OR이요 SO요 이런 말들을 다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잘 들어 보세요. 자, 이런 건데 자, I KNOW라는 문장에 동사가 NO가 있었어요. 네, WHAT이라는 접속사 WH에 해당하는 말이죠. 동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O가 붙더라도 동사에 추가되어 있을 수 있고요. WH가 붙더라도 WH로 동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문법적으로 다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문장 보세요. I KNOW YOU WANT는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에요. 왜요? 접속사도 없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됐죠? OK.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그럼 강사야 동사는 뭐고 준동사는 뭔지 구분을 좀 한번 해봐줄래? 잘 들어 보세요. 영어에서 동사는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동사의 원형은 동사겠죠.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여놔도 동사겠죠. 그 다음 동사의 과거형으로 ED를 써도 동사겠죠. 됐지?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거 동사겠죠. 말 나온 김에 비동사 자체도 여러 가지 동사겠죠. 비동사가 뭔지 알죠? MR IS WAS WAR 그 다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 것도 동사겠죠. 동사 마지막으로 HAVE 플러스 PP 같은 애들도 다 동사라고요. 그럼 동사가 아닌 준동사는 뭐냐? 이거죠. 준동사 자 간단합니다. TO YO ING PPO 됐잖아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럼 봐봐.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나 엔딩은 엔딩은 ING니까 절대로 동사일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근데 ANDID라고 얘기를 하면 ED니까 얘는 동사일 수 있고 아니면 PP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잖아요. 동사 이거는 PP예요.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 PP예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능동수동으로 문제를 푸는데 항상 그 전에 뭐부터 따져줘야 된다?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따진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면 무조건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그때 능동수동 따져주면 되는데 문장 한번 잘 봐봐. 보세요. 문장의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고요. 어머나 접속사가 추가되면 뭐 한다고요? 동사가 추가된다고요? 위치에 딸려있는 동사가 누구예요? 멘트입니다. 또요 됐 나왔네요. 됐이라는 것도 접속사라니까 뒤에 또 뭐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돼요. 어? 없네. 강사야 뒤에 set 나오는데 얘는 when이라는 접속사에 딸려있는 동사잖아. 더 이상 동사는 없는데 앞에 접속사는 있었어.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야. 무조건 ended를 써야 된다. 엔딩성 틀린다. 이걸 해석해서 야구 경기는 알아서 끝나는 거야. 엔딩 하시면 안 돼요. 동사 자리를 찾아주셔야 되는 게 기본이라. 괜찮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속사의 정류를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알아두실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엔드 같은 말이에요. 엔드 같은 말. 이게 왜냐? 엔드 올 벗 같은 게 왜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자, 엔드가 등장하면 접속사니까 동사가 추가되는 게 맞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멍멍이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점프할 수 있다. 빠르게 달린다, 점프한다 동사 두 개가 나열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원래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most dogs are intelligent and most dogs are willing to be trained 라는 문장이었어. 원래 문장은. 근데 영어는 정말로 경제적인 언어 사용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 정말 병적으로 싫어해. 병적으로. 얘들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싫어해. 이미 most dogs are 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단 말이야. 다시 쓰기 싫어서 생략해버린 거야. 이러고 나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문장에서는 end를 사이에 두고 동사가 두 개가 있었던 거 맞지만 원래 문장의 동사 하나 end 뒤에 달린 동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게 맞지만 생략돼 버려서 실제로는 pd는 동사가 몇 개밖에 안 남아요.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nd나 all, but 같은 표현은 결론 아, 동사를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사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사를 추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 해봐야 된다? 결국 네가 해석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제 문법 문제는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지만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놀랍게도 그리고 좀 놀랍게도 평가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 뭐야 출제 가이드 이런 건 외부에 공개하지 않지만 매년 새로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학습 안내서라는 걸 발간을 하거든요. 학년 초에 수능을 어떻게 하면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문법 문제, 출제의 목표는 나와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다고 문법도 어느 정도 해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문장 한번 또 한번 볼래요. 잘 봐봐. 이 문장도 보세요. Excellence does not come easily. 뛰어남이라는 건 쉽게 오지 않아요. 혹은 Excellence does not come quickly에서 Excellence does not come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배님? 그렇게 해서도 동사 없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해볼래? Cats are often used in barns And cats are often used in ships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체, 그래서 고양이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서? 외양간에서 혹은 배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설치료, 쥐대들이죠. 설치료들을 통제하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가볼게요. Animals eat, clench, or animals eat, utter animals 이렇게 되는 거죠. 동물들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을 먹어요. 독대인 에너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결론, and나 or, but을 사이에 두고는 동사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더라. 됐죠? 자, 여기는 그럼 한번 가보자. 어? 잘 보세요. 이거 컴마를 찍어놨거든. 이거 지금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제일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컴마야. 컴마가 추가됐을 때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컴마에 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필요할 때 하나하나씩만 따로따로 배워가세요. 자, 컴마가 and나 all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and가 찍혀있을 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를 and나 all로 연결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a, and b, and c, and d, and b 해서 막 z까지 이렇게 나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귀찮아서 중간중간에 찍혀있는 컴마가 그렇게 귀찮을 때 중간중간에 찍혀있는 컴마가 and나 all의 역할을 and나 all의 역할을 and나 all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게 and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봐봐. 운전자들은 must get off the car. 자동차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기 위해 부스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의 동사가 있고 and의 동사, and의 동사가 또 있는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과. 잠시만요. 오늘 이 책에서 미리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문법 문제는 패턴이 두 가지거든. 요새 수능에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렇게 밑줄 친 O, X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안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지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 네모박스 안에서 둘 중에 올바른 거 골라라. 이게 이제 문법 문제 두 가지 패턴인데 이 O, X 문제를 이 책에 있는 걸 풀다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들 거야. 뭐냐면 아니, 이상하게 O가 X보다 더 많아. 왜 그러냐.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새 나오는 수능의 문제가 어법 5개를 보고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랍니까? 아닌 거 아시죠? 5개 중에 틀린 걸 골라라잖아.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5개 중에 4개는 뭐인 거야? 맞는 거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되는 밑줄 어법 문제는 80%의 확률로 올바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자꾸 풀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꾸 어떻게든 틀린 걸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보통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니까 이게 내신형에는 더 맞거든. 그런데 자꾸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 시험장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험장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나는 그냥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법은 80% 확률로는 맞아요. 아니, 5개 중에 4개는 맞는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조금만 이상해 보면 틀렸다고 의심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도 틀려 보여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맞는 게 밑줄 친 어법 문제는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도록 다루는 게 정상입니다. 수능을 대비할 때는요. 저도 내신 강의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어법은 그렇게 진행 안 하는데 믿어버법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밑줄 친 부분은 5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WH나 That, Ho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런 거 corporate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잘 보세요. 일단 end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문장의 동사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More than thousand studies 아, 천 개 이상의 연구들을 아니, 지적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엔드다 하면 동사가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시 붙었네. That 뒤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동사가 추가돼야 되는데요. 애초에 지금 동사가 없는 거야. 무조건 demonstrate를 써줘야 되겠네요. 볼 것도 없다. 됐죠? 오케이. 자,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다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막 막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보여요. 예컨대 비커즈 같은 거는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No라는 문장의 동사가 있고 What에 떨려있는 동사로 Want가 있고 Because에 떨려있는 동사로 Have said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됐죠? 자, 이 문제를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포즈 버튼 누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됐죠?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이미 문장의 동사가 있어. 그 다음 If가 있다고요. 자, 우리 앞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If 뒤에도 동사가 추가돼야 돼요. If 뒤에 동사가 추가됩니다. 좋아요. 어머나 That이 있어요. That 뒤에도 동사가 추가돼야 되잖아. 어디니? Is derived. 있다고요. 어? 그럼 봐봐. P님 문장의 동사가 있고요. 접속사 각각에 딸려있는 동사가 다 있어요. 동사가 추가돼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동사가 아닌 미닝을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통과. 됐죠?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된다니까. 자, 근데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대세 생략기라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구간만 잘 유의하셔야 돼. 잘 보세요. 여기서 주의해볼게요. 대시 아이고, 줄이 안 맞아. 이 안에 대시 생략되는 경우 딱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동사 뒤에는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 I believe that. 난 믿어요. She loves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때 that은 생략됩니다. I believe she loves me.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원래 어떤 명사 뒤에 명사 동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수식이거든요. The girl I met. 내가 만났던 소녀. The book I read. 내가 읽었던 책인데 이 자리에도 사실은 대시 생략되는 겁니다. 자, 패턴 한 번 볼까요? 잘 보세요. 이거 포즈 버튼 누르고요. 포즈 버튼 누르고요. 대시 생략된 자리 한 번 찾아보세요. 됐나요? 자, 어딘가요? 여기요. 아니, 동사를 쓰고 you remember 이렇게 쓴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거 O, X도 판단해 보시다. 시작.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라니까 일단 얘는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어? 당연히 동사의 과거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1이니까. 근데 동시에 뭐일 수도 있나요? 1이니까 PP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염두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봐봐. 이미 문장의 동사는 있고 대세 딸려있는 동사도 또 있어. 추가로 지금 접속사는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동사가 추가돼야 될 이유는 없어. 죽었다 깨나도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PP겠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 PP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PP님 세탁기가 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공된 거예요. 제공된 거 수동 맞네요. 서프라이드 맞습니다. 통과. 물론 이제 능수동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이 파트를 한 번 더 해놓아요. 두 번째 패턴도 한 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포즈 버튼 누르고 일단 일단 대시 생략된 자리부터 한 번 찾아보세요. 되나요? 자 어디냐면 everything 명사 sheet touched 명사 동사라고 이 자리에 대시 생략된 거잖아. 자 포즈 버튼 누르고 문제 풀어봐. 됐어? 자 지금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ed는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PP일 수 있고요. turning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가 아닌 거야.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보면 여기 that에 달려있는 동사가 터치된 거고 문장 자체의 동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그니까 무조건 문장의 동사가 들어가야 돼서 턴드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파트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패턴 다시 한 번 이거야.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한 개야. 그러니까 동사를 써야 할 자리에만 동사를 쓰자고. 그럼 동사를 써야 될 자리는 뭔데? 문장 자체의 동사를 쓸 수 있고요. 소위에게는 접속사에는 동사가 달려있어야 된다고요. 그 접속사가 뭐야? WH나 how 혹은 that 아니면 and, but, or 근데 and나 or, but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꼭 안 따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줘라. 그 다음 접속사 대지 생략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더라. 이거 좀 잘 봐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렇게 접속사 뒤에 혹은 문장의 메인 동사를 쓸 자리가 아닌 자리는 무조건 뭐 써야 돼요? 준 동사를 써야 되겠네. 준 동사는 뭔데? to나 ing나 pp더라. 자, 바로 한 번 문제로 한 번 가볼까요? 잘 보세요. 이렇게 문장 보세요. 지금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어요. 에? 에? 이상하죠? 접속사가 없는데요. 선생님? 대지 생략돼 쓸 수 있잖아. 아이씨. 동사도 아닌데. 동사 뭐해? 물론 want 다음에는 대절을 쓰지도 않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런 건 수능의 범위는 아닙니다. want 다음에는 대절을 쓰지 않는다. 이건 수능의 범위는 아닙니다만 포인트는 이거야. 이건 동사도 아니에요. 동사 쓰고 싶으면 r 써야죠. 뭔가 이상해. 동사가 아닌 게 to b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꼭 이제 이 문장 나와요. 선생님 여기 ur로 바꾸면 안 됩니까? 이건 이제 영어에서 약속인데 want 다음에는 대절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영어적인 약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수능에서는 want 다음에는 대절을 쓰고 난 다음에 ox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해봅시다. 주어 역할 명사고 뭐 형용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포즈 버튼 누르고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가볼게요. 어? 문장의 동사는 what이 있어요. 더 이상 동사를 써야 될 접속사가 없네요. 동사가 아닌 걸 쓰는 걸로 to가 너무 좋아요. 통과.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수능을 쳤던 해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패턴도 또 한 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living to live인데 아... 네. 한 번 풀어보세요. 시작. 됐나요? 오케이. 잘 보셔야 하는데 자, 일단 위치가 있어요. 차례 들어가 볼까? 위치에 딸려있는 동사가 누군가요? looks 그 다음 어? enjoy가 갑자기 나왔네. 문장의 동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누가 나왔네. 됐나왔네. death에 딸려있는 동사가 뭐예요? makes가 되겠네요. 됐죠? 어? 그럼 이제 living을 써야 되냐 to live를 써야 되느냐인데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뒤에 가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make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mak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living을 쓰는 게 정성입니다. 됐죠? living을 쓰는 게 맞아요. 그... 조금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전, 작년 제가 강좌 같았으면 그냥 make 뒤에는 안 써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요새 수능 문법이 다루는 포인트를 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구간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면 잘 한번 보세요. 원래 make라는 동사가 영어에서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가 B 하도록 만들다 라는 의미로 써요. 이런 거 있죠? I will make you happy. 나는 네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줄게. I will make 내가 만들게. You happy. 네가 행복하도록.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요 문장을 조금 전환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A 자리에 U라는 명사가 아니라 어떤 동작을 넣는 거야.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것이 행복하도록 만들게. I will make 책을 읽는 것 happy.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것 이라고 바꿀 때 우린 준동사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 준동사가 투 아니면 아이언제를 쓴다고 했잖아. 이렇게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됐죠? I will make to read books I will make reading books happy. 틀렸어요. 왜 틀렸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분필만 좀 가지고 올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make는요. 절대 뒤에 툴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ing만 맞다고. 그래서 I will make reading books happy. 요거는 됩니다. I will make to read books happy는 틀렸어요. 여기까지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영어라는 언어에 이상한 점이 나오는데 아니 make다면 툴을 안 쓰기로 했잖아. 누가 정한 거야? 자기들끼리 정한 거야. 그냥 자기들이 약속한 거야. 누가 압박을 넣은 것도 아니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칼 들고 가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야. 얘들 웃겨. 툴을 쓰고 싶어진 거야. 너무 단순한 너무 생각이 이상하게 툴을 쓰고 싶으면 문법 규칙을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얘들은. 툴을 쓰고 싶은데 쓰고 싶은데 어떡하지? 쓰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규칙을 정합니다. make 다음에 툴 못 썼지? 응.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잇을 쓰는 거야. 그 잇은 뭔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뭔가 make 다음에 뭐를 만들었는지 목적과 필요하니까 그냥 잇을 쓴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는 어순이 워낙 철저하고 중요한 언어다 보니 어순을 꼭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의미는 없지만 잇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네가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 오늘은 토요일이 너 어떻게 하니? 투데이 세럴데이라고 써요? 아니요. 얘를 세럴데이 투데이라고 쓰죠. 잇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잇을 그럼 제일 앞에 썼어요? 주어가 없을 수는 없으니. 주어가 있어야만 하니. 잇을 쓴 겁니다. 그 영어는 문법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게 잇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목적과 없을 수는 없으니 잇을 쓴 겁니다. 툴을 바로 쓸 수 없으니까 툴을 날려버리면 목적 없는 이상한 문장에 대해서 잇을 쓴 거라고. 그 다음 B를 쓴 다음에 툴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중에 보면 나올 겁니다. make 다음에 in 나오잖아요. 실제로 얘는 문법적으로는 의미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감옥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책을 읽는 걸 행복하게 만들게. I will make reading books happy. I will make it happy to read books. 괜찮다고. 이 문장도 만약에 make 다음에 to live를 쓰고 싶었다면 that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 that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 이라는 형태를 써서 하였습니다. 됐죠? 중간에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다음 가봅시다. 계속 문제 포즈 버튼 누르고 풀어주세요. 시작 오케이 잘 보셔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 여러분들 제일 많이 질문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분명히 이제 전치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 자체를 보면 이미 문장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d에 대해서 딸려있는 동사가 warrant가 있고요. 이미 있을 게 다 있단 말이야. 동사가 아닌 걸 쓰는 건 좋은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건데 자 준동사의 성향을 보세요. 잠시만요. 준동사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죠? 동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되게 많은 게 설명이 됩니다. 잘 보세요. 원래 우리말로 생각해 봅시다. 읽다라는 말은 그냥 읽다라고 쓰이지 않고 책을 읽다라고 해서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요. 핀님이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읽다를 읽는 것으로 바꾸더라도 책을 읽을 목적으로는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준동사는 동사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뒤에 동사가 달고 있던 덩어리를 그대로 달고 나옵니다. 이걸 저는 동사의 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인 용어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이리로 와볼까요? 아까 make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to make라고 쓰더라도 뒤에 a, b가 따라 나와요. making이라고 쓰더라도 뒤에 a, b가 따라 나온다고. making you happy to make you happy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머나? 뒤에 뭔가 목적어가 따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질환을 그래서 동사를 써야 된다고요. 동사에 아인제를 붙여야 된다니까? 아니 강사에 analysis를 쓰면 그냥 명사잖아. 명사 두 개를 어떻게 나란히 써. analysis is라는 건 있을 수 없다니까. 오케이? 아, 결론. 자, 시험 문제에서요. 전치사가 주로 앞에 나왔을 텐데 그 다음에 그냥 명사를 쓸래 ing를 쓸래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따라 나와 있으면 무조건 ing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명사를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구분하라는 문제예요. 알아둡시다. 자, 다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실전적인 패턴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조금 올드하긴 합니다. 뒤에 to가 나오느냐 ing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동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조금 현재나 미래성을 담고 있어요. 아, 현재로 미래는? 현재나 과거성을 담고 있어요. 미안해, 말을 잘못했다. 현재성은 과거성을 담고 있어요. 근데 동사 다음에 to가 나오잖아요. 미래성을 담고 있어요. 자, 얘기 한번 해볼게. stop ing잖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I stop, I will stop teach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걸 멈출 거야. 근데 stop to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있거든 그걸 멈추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I will stop. 나 하던 일을 멈출 거예요. to 뭐, 뭐 해볼까? parent my kids. 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 양육에만 집중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양육을 멈추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핀디 무슨 말인지 알겠죠? forget, remember, 다음의 ing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어. 그걸 잊어버렸다. I forgot having dinner with her. 나는 실제로 그녀랑 저녁을 먹었는데 그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I remember having dinner with her. 나는 그녀와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근데 뒤에 to가 나오잖아요. I forgot to have dinner with her.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저녁을 먹기를 약속했거든. 근데 그래, 약속을 한 걸 까먹은 거야. I remember to have dinner with her. 그녀와 저녁을 먹을 걸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regret, 다음, 아인지 과거에 했던 일을 후회하는 거야. I regret having dinner with her. 하, 내가 그녀랑 저녁을 먹었던 게 너무 후회돼. I regret to have dinner with her. 아, 그녀와 저녁을 먹기로, 아직 안 먹었지만 저녁을 먹기로 미래에 약속해놓은 게 너무 후회돼.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현재와 미래입니다. 느낌 그대로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포즈 버튼 누르고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됐나요? 자, 볼게요. 이게 가난한 심바가 아니에요. 불쌍한 심바입니다. 이 심바는 사자예요. 불쌍한 심바는 고개를 들어 올리지도 못했어요. 마침내 심바는 멈췄습니다. 아니, 스탑 투 브리드 하면 원래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만요, 잠깐만 멈출게요. 이거 숨을 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 되나요? 이상하죠? 고개를 들지도 못하다가 호흡하는, 하던 걸 멈췄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투 브리딩, 투 브리스트가 아니라, 투 브레스트가 아니라 브리딩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브리딩. 자, 그 다음에 의사가 말했죠?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저 유감입니다. To tell you. 당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 심바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이제부터 심바가 죽었다고 나면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되게 유감스러워요. 됐죠? 너무 좋네요. 분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뒤쪽도 패턴은 똑같으니까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버튼 누르고 문제 푸세요. 시작.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건데, 그냥 spent니까 얘는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동사죠.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따져줘야 돼. 동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 봐봐. 지금 문장 자체의 동사로 has been이 있어요. 됐죠? 어머나? 그리고 end 있잖아. 이 end에 딸려있는 동사로 have migrated가 있단 말이야. 그럼 더 이상 동사를 써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절대로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 동사가 아닌 걸 써야 되겠네. pp인 spent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납득 되시죠? 다음 패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부사 자리 이런 말에 집중하지 말고 포인트만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 접속사 다음에 동사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대세 딸려있는 동사 있고 문장의 동사 있고요. 근데 뭐지? 비커즈라는 접속사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아니라 ing로 모양을 바뀐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edge라는 접속사 다음에 age situated가 있었던 거예요. 접속사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p만 남기게 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패턴이야. 봐봐. 비커즈라는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여기 주어 동사가 있었던 건데 접속사를 없애버렸잖아요. 더 워크 더는 그냥 pp만 남겨놓는다고요. 이 패턴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패턴 그대로 살려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즈 버튼 누르고 푸세요. 시작.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 한번 보시면 어머나 여기 컴마 보고 난리 치지 마시라니까 선생님 컴마 있으니까 end잖아. 아니 그렇게 됐다면 뒤에 end 역할이 있어야 한다니까. 뭐냐. 이런 건데 음 문장 전체의 동사로 begin이 있어. 그럼 더 이상 동사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아이는 이제 쓴 게 볼타고 통과야. 괜찮지? 자 패턴이 똑같아요. 얘들아 이 문장도 포즈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봐. 시작. 잘 볼게요. 여기 한번 보자. 문장의 동사가 투기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여기 대세에 딸려있는 동사로 워즈가 있다고요. 그럼 더 이상 동사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투 파인드 쓰는 건 적합하다고요. 통과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건 뭐냐면 it takes 다음에 뭔가 이제 시간 노력 이런 거 나와서 뭐뭐 하는데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뒤에 ing 아니고 무조건 to를 쓴다고요. 이 패턴은 좀 알아볼게요. 무조건 to를 써야 돼요. 여기 ing 쓰지 않아요. 대체 여기 ing는 쓸 수가 없다라는 패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요. 우리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준동사 파트에서도 어머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 뭐냐면 원래는 to였는데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쓸 수 있는 이 패턴을 잘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소위에게는 지각동사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이런 것들요. 늦었다 지각 이거 말고 미안해 이상한 드립 쳐서 이런 지각동사나 make나 have let in 뭐 이런 것들 보통 사역동사라고 많이 하는데다 저는 사역동사라는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들다 뭔가 시키다 허용하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뒤에 목적어 쓰고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동사로 착각하기 좋은데 이게 동사 아닌 거예요. 그 다음 have 같은 경우는 목적어 쓰고 to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to 빼고 동사 원형만 써도 된다고 이 패턴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진짜 그대로 한번 볼래? 포즈 버튼 누르고 풀어봐. 시작. 괜찮니? 잘 보세요. 계속 동사 자리부터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 문장에 동사가 있는 거고요. 강세혁이 컴마 있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쭉 연결되는 거고 end 없어서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언뜻 보기에는 뭔가 소리를 내다 들리다라는 의미의 동사처럼 보이지만 make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쓴 걸로 얘는 맞습니다. 통과요. 됐죠? 오케이. 자 같은 패턴 또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됐나요? 자 요 패턴은 어? 비커즈가 있어. 접속사니까 뒤에 동사 따라 나와야 된다고요. can see or sense. can see가 있고 or 이라는 접속사 뒤에 sense 감지하다는 동사가 또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동사로 are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dend도 일종의 접속사로 쓰여서 요 뒤에 would라는 동사가 또 있는 거죠. 더 이상 동사로 쓸 일이 없으니까 ing 쓰는 거 좋죠. 요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see or sense 지각 동사라서 coming 대신에 come 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요번 챕터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포즈 버튼 누르고 한번 풀어볼래? 시작. 갑시다. 자 문장의 동사가 비컴이에요. 계속 동사 자리만 판단하시면 돼. when 보세요. 여기에 달려있는 동사가 누구예요? realize예요. that 보세요. 여기에 달려있는 동사가 누구예요? can help인 거예요. 좋아. 어머나 그러니까 help 뒤에 원래는 to make를 써야 되는데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거 좋다라고 했잖아. 통과야. 오케이. 그래서 help make가 맞다고. 괜찮죠? 별다른 문제가 없네요. 괜찮지?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챕터 1 파트를 전부 다 끝냈거든요. 어? 그럼 강사야 이렇게 챕터 1 각각의 개념에 해당하는 예제만 있고 끝나냐? 자 그거를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이 책이 지금 실전적으로 책과 강좌를 구성했다라는 건 아시겠죠?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파트 1과 파트 2로 크게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2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파트 2는 파트 1과 동일한 목차로 문제풀이만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지금 파트 1에서 우리 동사와 중동사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을 해줬잖아. 동사라는 건 문장에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접속사가 추가될수록 점점 더 추가되어야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중동사라는 건 2나 ing나 pp를 얘기를 하는 거다. 언제 중동사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냐? 아 2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접속사에서도 대시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단 말이야. 이 패턴들이 뒤에 파트 2가 가잖아요. 문제로 쫙 나열돼서 나와요. 94학년부터 2024학년도 수능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쫙 달려서 나온다고요. 그걸 나중에 볼 겁니다. 예전에 책 구성에서는 개념을 배우고 난 다음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하는 걸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챕터 1 배우고 나면 애들은 챕터 1 문제 잘 풀어요. 챕터 3쯤 가잖아요. 챕터 1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까먹는 거야. 이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왠지 알겠지? 수능에서는 어떤 개념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누적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그게 이제 이겁니다. 좀 분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파트 1에서 배웠던 게 나중에 파트 2 파트 가서 한 번은 반복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전에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아까 부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책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니까 자신의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준동사, 동사를 배우고 나면 그 파트 문제를 바로 풀고 강의가 저는 강의 완강이 좀 빨리 되는 편이니까 완강되고 나면 그 부분만 찾아서 강의를 먼저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는 되게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학습의 복습 효과가 없어져요. 어법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수능에서 딱 한 문제 나오는데 그마저도 배점이 3점에서 2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어요. 단기간에 투자해서 최대한 빠르게 마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좀 두도록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업은 강좌 자체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보다 강좌를 조금 더 줄여볼 예정이에요. 자 한 강에 기본적으로 저는 45분 정도를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의 스팬을 생각해서 지금이야 OT라서 이것저것 수업의 방식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50분이 조금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45분 좀 더 짧게는 40분 만에 끝나는 강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강좌 수를 OT 제외 OT 제외 14강 내에 끝을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제가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됐죠. 자 제가 지금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실전적인 풀이법에 입각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강좌를 통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책에 어떤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지 책의 구성은 어떤지 강좌의 구성은 어떤지도 말씀해 드렸어요. 책의 수강 대상은 이렇습니다. 등급 때가 애매해서 문법 문제를 받듯이 맞춰야 하는 학생 그런 사람들만 수강하세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애초에 막 수능 영어 지금 4등급이야. 아니요. 지금 문법 강좌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문장 해석법을 들어서 단어 많이 외워서 등급을 올리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 수업은 이겁니다. 문법 문제 하나 때문에 2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학생 문법 문제 하나 때문에 1등급이 간당간당한 학생 그 학생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등급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은 문법을 들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2등급이 간당간당 1등급이 간당간당 그것도 문법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가장 실전적인 문제풀이법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것이 필요한 학생들만 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누구보다 실전적인 수능형 업법 강의인 믿업업법형 본격적인 1강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